자 이 야심한 밤에 담배값 올리고 30m 거리 가서 이 샷을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밤 11시 45분 됐더라구요 예 작업이 지금 끝나서 씻고 좀 운동할 겸 세청 들고 나와 봤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뭐 그런데 한발이 정확히 들어갔네요 으 으 으 네 여기 으 정확히 맞고 떨어졌고 이 안에 4 강구가 나오죠 이상입니다 으 으